안녕하세요. 표만든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CPU 과학성비 비교표 10월 버전입니다. 10월 20일자 단화와 기준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이번 표는 큰 변경이 있었습니다. 일단 첫번째, 가격이 빠르게 안정화된 14세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세대의 가성비가 궁금하신 분들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PU 종류가 좀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100여종으로 확장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원래 쿨러보드 CPU의 가성비만 적고 메모리가 D4 쓰는 애들도 있고 D5 쓰는 애들도 있는데 그냥 통합시켜 놓는 걸 메모리 가성비까지 포함을 해 뒀습니다. 뭐 어찌해도 한 만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요.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그래픽 카드별 권장 CPU로 해당 항목을 분리했습니다. 제가 임의로 성능이 좀 좋은 애들끼리 모아놓고 이런 식으로 해 뒀는데 이게 어떤 그래픽 카드에 어느 정도 CPU를 써야 되는지 불분명해서 보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제는 그냥 밑에 항목을 보시면 됩니다. 40904K급이나 4080KCT급일 때 이 정도 이상을 권장한다 라는 식으로 확실하게 권장 CPU를 분리해 뒀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좀 더 보기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여러분한테 40904K급이나 4080KCT급에서 권장하는 CPU, 초고성능 게이밍 CPU부터 같이 모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엔드 게이밍 라인업입니다. 7800X3D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이 중에서 가장 나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게 5800X3D죠. 말이 나쁜 성능이지 5800X3D면은 지금 나오는 현세대 i7 것과 비슷한 수준의 게임 성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좋은 게이밍 CPU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가성비를 보자면 가성비 1위는 13700KF DDR5 메모리에서 쓸 때입니다. 13700KF와 14700KF는 실질적으로 게이밍 성능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측정해봤을 때 사실 오차범위 수준 1% 내외 정도의 성능 차이가 나기 때문에 둘이 지금 가격 차이는 조금 있거든요. 한 3, 4만원 차이 납니다. 그래서 1% 성능이 3, 4만원이면 값어치가 없죠. 대부분 게임 유저는 13700KF가 유리할 겁니다. 온도도 13700KF가 조금 더 평균적으로 낮게 나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가성비 2위 같은 경우에는 13700F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KF가 1위인데 굳이 F나 아니면 노멀 제품을 살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13700KF를 빼고 보면 실질적 가성비 2위는 놀랍게도 5800KF DDR5입니다. 근데 이걸 요새 신제품을 사자니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새 제품을 사자니 보드가 B50 보드 이미 가지고 있다. 아니면 X5070 보드 이미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나 좀 가성비 있게 구매할 수 있고요. 그 경우 아니면 저는 구매하는 걸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가성비로 봤을 때 사실 13700KF보다 못하다는 거는 그리 좋은 가성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드리지 않고 그다보니 5800X3D 빼고 가성비 2위를 보자니 7900X3D입니다. 이게 실질적 2위라 볼 수 있겠죠. 신제품 중에서는 근데 7900X3D가 벌티 성능 가성비가 괜찮아서 가성비가 좀 좋게 나오는 거지 또 얘는 순수 게이밍 가성비를 보면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얘가 CCD 하나에 6코어 그러니까 3D 캐시를 가지고 있는 애는 6코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D 캐시를 8코를 가지고 있는 7800X3D보다 게이밍 성능은 확실히 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이밍 기준으로 본다고 쳤을 때는 가장 추천하는 건 13700KF고 그 다음 추천하는 게 7800X3D가 되겠죠. 가성비 면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그 순으로 여러분한테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순수 게이밍 성능 말고 또 멀티 성능을 본다든지 이러면 순위가 좀 다소 바뀔 수 있긴 한데 그 외에 종합적 성능을 고려해서 추천할 제품은 14700KF인 것 같아요. 이거 아까 3만 원 더 비싸다고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했는데 게이밍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얘가 멀티 성능으로 봐서는 가성비가 나름 준수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또 못 살 건 아니에요. 13700KF 대비 이 코어가 4개가 추가되어 있어서 성능은 생각보다 차이가 좀 나거든요. 보이시다시피 128% 대 152%죠. 꽤나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렌더링 인코딩, 그러니까 영상 편집 같은 거, 음악 작곡 같은 거 이런 거 위주화 하신다고 하면 14700KF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서는 여러분한테 이 세 제품을 추천드리고 하이엔드 게이밍 구간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 다음 퍼포먼스 급 한 번 보겠습니다. 이 퍼포먼스 급이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항목이 매우 넓어졌죠. 여기 있는 애들은 QHD에서 407010을 쓰시거나 아니면 FHD에서 4070을 쓴다면 이 정도 급에서 여러분이 CPU를 고르시는 게 가성비 있게 쓸 수 있을 건데요. 예를 들어 뭐 4070인데 여러분 5600 FHD에 쓴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게임성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10% 정도 벌어지고 그렇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조금 괜찮은 그러니까 거의 100만원 급에 가까운 그래픽카를 쓴다면 여기 급에서 CPU 선택하는 게 좋으실 겁니다. 뭐 우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 항목을 보자면 가성비가 가장 괜찮아 보이는 것은 7500F입니다. 7500F는 실질적으로 7600이나 7600X와 거의 동등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 세 개를 눌러서 보시면은 생각보다 성능 차이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게이밍 성능이라든지 아니면 싱글 성능, 멀티 성능 큰 폭의 차이가 나지 않고요. 근데 가격은 또 22만원, 26만원, 29만원으로 꽤나 차이가 나는 편이거든요. 보드나 쿨러는 거의 비슷한 등급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7500F가 가성비 좋다고 보면 될 거고요. 여기 있는 항목 중에서 20만원 초반대인 놈이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다 30만원 초과죠. 거의 다. 거의 다 30만원 초과니까. 여러분 4070을 가성비 있게 쓰고 싶다. 아니면 QHD에서 4070TL을 가성비 있게 쓰고 싶다면 7500F만한 게이밍 CPU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7500F에 멀티 성능이 꽤나 처지는 편이기 때문에 다용도로 쓰고 싶을 때는 이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조금 나은 다용도 CPU는 13500이라 보면 되겠네요. 아니 성주님, 13500 얼마 전까지 별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왜 추천하나요? 라고 혹시 물어보실까봐 사실 게이밍 가성비를 보자면 7500F를 비교했을 때 확연하게 쳐집니다. 확연하게 쳐지는데 멀티 성능 가성비를 보면 이전에도 괜찮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항목에 막당히 찾아보니까 멀티 성능 가성비를 생각했을 때는 쓸만한 게 14600KF만큼 확 올라갈 게 아니면 13500밖에 없는 것 같아요. 14600KF 가자니 일단 CPU 가격에서 거의 10만원 가까이 뛰니까 보드 가격도 소폭 올라가고요. 생각보다 가격 차이가 좀 커서 그 다음 선택은 격차가 덜 나는 것을 골랐을 때는 13500이 맞다고 보고요. 약간 투자할 생각이 있다면 당연히 13500을 무시하고 바로 14600KF까지 뛰어 올라가는 게 맞겠죠. 보시다시피 14600KF와 13500의 가성비 차이는 10% 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투자해서 확연하게 올라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14600KF가 신제품에도 불구하고 물론 말이 신제품이지 14세대라 적고 13.1세대라 보면 되겠죠. 이거랑 13600KF라고 비교해 보면 딱 많은 차이 정도 밖에 안 나거든요. 권장쿨러나 권장보드도 거의 똑같은 등급이기 때문에 신제품의 느낌도 받을 수 있고 조금이나마 높은 성능을 만끽할 수 있으니 이걸로 껑충 뛰어 올라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추천은 7500F 또는 14600KF 이 두 제품을 추천하고 싶고요. 그 10만원을 투자하기 좀 어려운 분들은 13500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의 항목은 굳이 언급을 하지 않는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12700F가 나름 가성비가 괜찮은 편이라서 현실점에서 구매를 고려해 볼 만 하거든요. 근데 이 12700F를 제가 일단 추천을 안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전성비가 다소 떨어집니다. 14600KF랑 12700F랑 전력소비랑 비슷한데 성능은 확연하게 14600K가 좋거든요. 특히 게임의 성능 봤을 때 차이가 좀 크게 벌어져요. 4070T에서도 5% 벌어지고 4090 같은 거 쓰면 10% 정도 벌어지기 때문에 게이밍을 생각한다면 0-12700F나 11700KF는 가성비가 굳이고요. 그나마 멀티 성능은 솔직히 체감이 크게 되지 않을 정도 차이이기 때문에 아니 여기서도 10%인데 이건 별로 체감이 안된다고요?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자면 작업에서는 완전 내보내기 할 때 빼고는 보통 시크스레드 위주로 가구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작업 체감 차이는 안 갈 거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12700F를 가성비 있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14세대까지 나온 편국에 12세대를 가성비도 거의 차이가 없는데 정성비가 굴인 12세대를 선택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서 빼버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나마 12700F가 가성비가 있는거지 12700K부터 12900 이런 애들 보면 가성비 전혀 없습니다. 볼 필요도 없고요. 13600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14600이랑 가성비 거의 똑같기 때문에 굳이 고려할 필요 없고요. 그런 식으로 쭉쭉 빼다보면 결국 남아있는게 이 둘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7000시리즈 라이젠 5, 7500, 7600 이 시리즈 아니면 14세대 14600KFK 정도만 남으니까 결국은 여러분 선택했고 이 둘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몇몇 분들이 SFF 구성이나 아니면 좀 저소음 PC를 구성하려고 할 때는 가성비는 다소 떨어지지만 7900까지는 한번 권장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거 게임의 성능이 14600KF보다 다소 떨어지긴 하지만 나머지 항목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비슷하고 확연하게 낮은 전력소비량을 보여줘요. 거의 뭐 14600KF에 어 한 50% 이상 전력소비량이 감소되는 느낌이라서 이거는 이제 또 공랭 그리피사지 않은 걸로 커버가 되거든요. 공랭 솔직히 PBO 안키면은 공랭 뭐 3, 4만원짜리도 커버됩니다. 지금 PBO 켰는 기준으로 12만원짜리 넣어놨는데 3, 4만원짜리도 커버되니까 이거 정도는 한번 커버해 그 가볼만한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추천해 넣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은 한 요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용도에 따라서 순수 게이밍 용도는 7500KF 그리고 다용도로 쓰는데 약간 더 윗급 뿜신다면 13500KF 그리고 확실하게 윗급을 원하신다면 14600KF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퍼포먼스 라인업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는 가장 많이 사는 메인스트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메인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대부터 150만원대 PC 견제를 짤 때 가장 많이 넣는 적당한 가성비의 CPU인데요. 여기서 압도적 1위는 여전히 5600KF입니다. 5600KF는 5600KF와 거의 똑같은 제품이니까 굳이 언급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결국 5600KF와 11400KF의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5600KF이 모든 항목에서 압도적 가성비 1위라서 11400KF가 감히 비비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11400KF는 실질적으로 여러분 위에 올라갔을 때 7500KF랑 가성비를 비교해보면 별 차이가 없거든요. 맞죠? 별 차이가 없고 게이밍 성능은 확연하게 7500KF가 좋아요. 4060Ti라고 보더라도 거의 8% 정도 프레임이 잘 나오고 여러분이 4070Ti나 4090을 본다면 10%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게이밍 성능으로 봤을 때는 11400KF가 한 단계 위급의 7500KF를 절대 비빌 수가 없기 때문에 게이밍을 생각한다면 돈을 2만원 더 주고 7500KF 가는게 맞습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구매 가격 차이 보면 2만원밖에 차이 안나요. 그러니 사실 5600KF를 쓰거나 아니면 바로 7500KF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게이밍 가성비를 보자면 근데 나는 AMD보다는 인텔을 선호해요 하시는 분들 굳이 굳이 그런 분들을 생각하자면 12400KF도 못 살건 아니다 정도로 언급을 해드릴게요. 하지만 가성비 생각한다면 5600KF나 바로 7500KF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신형이라고 13400KF를 추천한 분들이 꽤나 보이는데 13400KF는 실질적으로 게이밍 성능을 봤을 때는 둘 다 D4 메모리 쓰면 성차가 거의 없어요. 특히 여러분이 60TI나 4070TI급 봤을 때는 지금 메모리를 D4 메모리 써서 그렇지 D5로 쓰면 게이밍 성능이 평균 4%가 오르거든요. 4%가 오르면 어떻겠습니까? 뭐 거의 똑같죠 뭐랑 13400KF이랑 12400KF 거의 똑같다고요 그래서 게이밍만 보면 솔직히 13400KF는 살 만한 값어치가 하나도 없어요 8만원 더 주고 살 이유가 하나도 없죠 게이밍 성능이 거의 똑같은데 다만 이 코어가 4개 붙었기 때문에 멀티 성능은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멀티 성능 때문에 13400KF 갈래요? 그렇게 하면 그것도 조금 애매한 소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멀티 성능은 솔직히 말해서 돈 조금 더 주고 13500KF 가는게 확연하게 높거나 아니면 7500KF를 가더라도 멀티 성능 생각보다 큰 차이가 안나요 한 10%밖에 차이가 안나기 때문에 14400KF 대 게이밍 성능이 더 좋고 가성비도 더 괜찮고 멀티 성능이 약간 처지는 7500KF 가는게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봤을 때 13400KF는 좀 애매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천하기는 좀 그래요 추천하기는 좀 그렇고 뭐 나는 인텔을 꼭 선호하고 좀 다용대로 쓰고 싶다 그럴 때 나쁘지 않은 선택 정도로만 생각을 할게요 그 정도로 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성비만 따지자면 5600KF 하고 아니면 그냥 바로 7500KF 띄고 거기서 좀 더 다 용대로 쓰겠다면 13500KF로 하고 이런식으로 넘어가는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고 여기 있는 라인업은 지금 제가 13400KF를 깠는데 이 13400KF가 나머지 애들을 사실 압도하거든요 5600KF를 빼고 나면요 봤을 때 그래요 뭐 게이밍 성능 차이가 얼마 안나지 가격은 확연하게 싸지 쿨러 가격도 싸게 먹지 보드 가격도 비교도 싸게 먹고 멀티 성능도 내가 방금 깠는데 사실상 뭐 라이젠 9 시리즈 아니면 이거랑 비교했을 때 멀티 성능 확연하게 좋은 놈이 없거든요 애매하다고 깠는데도 나머지들을 압살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겠죠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는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 라인업은 딱 5600만 추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엔트리 게이밍 아니면 로우 엔드 라인업을 보면 됩니다 여기 라인업은 그냥 안 사는게 이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이거 사신분들 아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제일 가성비 좋은건 12100F인데 얘가 4코어 기반입니다 4코어 기반이다 보니까 게이밍 성능 보시면 12400F랑 좀 차이가 나죠 좀 차이가 납니다 게이밍 성능 멀티 성능 많이 차이 납니다 근데다가 뭐 클럭도 좀 낮춘 편이어서 싱글세대 성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빠릿함도 좀 떨어지고요 그냥 싸다는 것 빼고는 별다시의 장점이 없어요 이 제품은 근데다가 여기에 조합하는 보드는 H610 보드이기 때문에 확장성이 다소 떨어지고 나중에 업그레이드도 포기한 그런 보드예요 말 그대로 싸게 짜기 위해서 CPU도 싼거 넣고 쿨러도 기본쿨러 쓰고 보드도 낮은거 넣은 조합이에요 그래서 잘 나온 가성비인겁니다 그래서 잘 나온 거예요 근데 뭐 이 CPU에다가 나중에 글카라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면 CPU가 떨어져서 못해요 혹은 어 그러면 CPU도 바꾸면 되잖아요 그럼 보드가 떨어져서 못해요 보드하고 쿨러도 같이 바꾸면 그게 업그레이드니까 거의 뭐 새로 사는건 다를 바 없지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거의 불가능한 견적이고 어 기본적으로 12100F를 다용대로 쓰기에는 4코어 기반이기 때문에 다소 성능이 떨어져요 게임하면서 또 여러개 뭐 여러분이 동영상을 켜놓는다든지 디스코드도 켜놓는다든지 카톡을 같이 올려놓는다든지 유튜브 창을 몇개 열어놓는다든지 그러기에 CPU 성능이 다소 낮은 편이라 프레임이 그냥 게임만 하는 것보다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런거 생각했을때는 여기 라인업은 그냥 안사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예산이 부족한 분 가끔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이라고 얘기할게요 거의 쓰면 3-4개월 되면 군대를 가야돼 근데 나는 롤 밖에 게임을 안하고 롤 프레임 방어만 좀 잘되면 될 것 같다 그럴 때 싸게 사고 싶은데 어차피 곧 팔아야 되니까 그럴 때 쓸만한 PC 뭐가 있느냐 아니면 난 뭐 주식밖에 안한다 주식도 단타 위주가 아니라 일반적인 장을 열어가지고 장창 한두개 열어서 주식 그냥 장타보고 한다 그런 분들이나 11100을 쓸만한거지 그 경우 아니면 일반적인 유저는 그냥 5600부터 시작하는게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실구매케 비교해보면 생각보다 차이도 안납니다 cpu가격만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cpu가격 뭐 깨끗해봤자 얼마 차이 납니까 2만원 차이죠 2-3만원 더 주면 그냥 5600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11100F는 추천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11100F를 깠는데 나머지는 11100F보다 못하다는게거든요 못한거에요 여러분 그냥 객관적 지표를 안보세요 게임의 성능을 보든 뭐 멀티 성능을 보든 싱글 성능을 보든 나머지는 저거보다 못합니다 근데 저거보다 비싸거나 가격이 거의 동등이에요 그리고 여기 추천할만한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그나마 내장 그래픽이 있어서 별도로 내장 그래픽으로 사용할 수 있는 APU 있죠 5600G나 4600G 얘가 11100F하고 가성비 차이가 별로 없고 그리고 나름 6호급이라서 멀티 성능이 나쁘지 않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내장 그래픽 성능도 나름 좋은 편이라서 이 두 분은 별도로 추천해볼만하고 여기 있는 라인업은 진짜 싹 다 살만한게 없는거 같아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중고 CPU 보면 되는거 아니냐 이런식으로 얘기하는데 뭐 5600G 중고 이런건 괜찮을거 같은데 혹여나 6세대 7세대 i7 이런거 보시거나 아니면 8세대 9세대 i5 이런거 보시면 12100F가 걔네들 앞사랍니다 여러분 9400F 이런것도 12100F한테 집니다 여러분 9700 들고 와야 12100F랑 게임의 성능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상대적으로 5600G 비교상대이기 때문에 12100F를 까는거지 음 이 12100F도 나름 좋은 선택이거든요 나름 좋은 선택이에요 뭐 중고로 CPU 5장 사는거 보다 그래서 추천은 안하는데 나쁜 CPU라고도 하진 않을게요 5600이 워낙 가성비 좋은 CPU라서 12100F가 12100F가 빛을 바라는거지 구형 CPU에 비교해서는 이것도 나름 괜찮은 CPU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가성비면을 보든 미래를 보든 5600 대비 많이 쳐지기 때문에 추천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게 엔트리 게임이나 로우엔드 라인업은 추천을 너무 한남돋다 라고 언급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지으면서 10월 가성비 비교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표는 유포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감사의 인사 한번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고요 다음번에 월간 견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늦어도 수요일 안에는 올려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금요일날 아니다 금요일날 토요일날 결혼하거든요 결혼해서 어떻게 어떻게 수요일까지 끝내야지 여러분한테 편안하게 영상 보여드리고 웨딩 촬영을 하고 신혼여행 갈 것 같아요 여튼 이제 도망가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주말 잘 보내십시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다음번에 정말HHHHH 뵙겠습니다